호구권 희필보관 농촌마을, 금요일 도로 안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천이 범람하면서 수학을 앞둔 도로밭에 쓴 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규칙도 엉망됐습니다. 산에서 밀려둔 소산은 무릎 높이까지 집안에 들어차고 가대도 부는 흙탕물을 비지와 덮습니다. 전기도 물도 모두 섞였습니다. 돌아가 하천물에 인근 포도학교로 급히 대피했다가 가까워졌습니다. 고용직도 엉망에 쓴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당장 돌아오고 싶지만 내일까지 다시 150mm가 넘는 큰비가 무난 예로에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집이 이제 또 때는 집이 아니고 나무집이고 또 흙집이어가지고 물을 부는 가을 때라서 있어도 거기는 불안합니다. 가을 때 대비 많은 비로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농작물 914일 차례가 오래 잠기고 이 택배로 바닷가 침수된 것으로 감정시켰습니다. TVS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난 4월 동안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전국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침수됐던 비니아우스가 또다시 물에 담겨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을 모두 버려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진흙으로 버벅돼 있습니다. 도랑 여기저기에도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어 2년 전 폭격된 물난리에 이 농기는 모래 농사도 또 마쳤습니다. 더 한창이 넘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물이 다 역수되버려요. 전날 수는 건데 사실적으로는 돼. 이 일대에서 물에 담긴 농경들은 20에 칼을. 대부분 수확을 앞둔 자식 같은 작물이어서 농민들의 실망은 큽니다. 안에서 여기 한 푼을 묶어줬어요. 모래도 그래요. 그러면 뭐 먹고 사냐고. 주택 부업회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건물 표내와 지붕 안쪽이 훤히 보이고 나무 천장도 곧 무너질 듯 위태롭게 늘어졌습니다. 사흘째 내린 장막기에 학교 등 건물 누수가 잇따랐고 탈길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침수 피해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현대입니다. KBS 뉴스 현대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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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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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첫 티비토론에는 징권이어사 문자부시 논란으로 묶음 발아올랐습니다. 나경원 인사정 후보는 탄종훈 후보의 익숙한 대응이라며 협복을 가해집니다. 공적 탈적을 떠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또 매우 정치적 판단이 익숙하지 않나요? 여사님께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동료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후보는 입장이 매번 달라져요. 휘저와 그리 가서 말을 바꾸면요. 조성명체를 바로 때려버리지. 말을 바꿨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을 하시는 거고 이런 사적인 연락에 대응했다면 너무 문제가 됩니다. 파로본은 자신의 인척이 공천에 대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어디론 후보와 표정을 보냈습니다. 한마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후보는 주 3일제 제안이 과연 평실에 맞느냐는 한 후보 질금봉태에 주 3일제가 아니라 주 3일 출근제라고 공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내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했다면 통선 결과가 달라졌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한 부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나경원, 한동훈 후보는 반대에 월급 윤창현 후보는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지역순회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을 싼 경남지역 합동연설혜를 개최합니다. KBS 뉴스 이유입니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 등 29개 나라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 임팩이 하와이 진주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수력 함정들도 직결해 본격적인 해상훈련에 뿌리되었습니다. 홍금한 기자입니다.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 정복했던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함이 출항합니다. 29개 나라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인 산책평량 훈련 임팩의 본격적인 해상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인지수 구축함인 유로국 이이함도 지지를 떠납니다. 유로국 이이함에서는 함정 인근으로 접근하는 적의 항공기를 대공미사일로 격추시키는 3대공 유도탄 SM-2의 실사격훈련을 합니다. 어뢰와 장대함 유도탄 등으로 무장한 해군의 잠수함 이범석함도 100세 기간 동안 실사격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격의 성공 여부에 총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10여 척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도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임팩 훈련행은 이탈리아와 대기위가 추가로 참여하며 나토회용국 참여가 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국미를 지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결속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참여국들은 항공작전과 수상전 등 실전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하며 연합 작전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와이에서 KBS 뉴스 송구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거듭히 바랬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오늘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러시아과 북한이 유엔 아프린 거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미국 최대 전투 사령부인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후 워싱턴으로 이동해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근인 트레드 플라이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정과 스티브 예이스, 중국 정책보상 의장이 오늘 KBS와 만났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캠프를 위해 일한 건 아니라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한산조 관련 정책 변화들을 설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근이자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인프레드 플라이트 AFPIC 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 리건 철수는 없을 거라고만 하면서도 혁신적 변화를 억지로 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에 맞서는 방향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재확인할 거라 겁니다. 남중국의 분쟁 발생 시 주한 리건이 개입할 수 있는 질문은 말을 아꼈지만 이 지역 분쟁 예방을 위한 동맹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다음의 위협은 핵 확산이라며 한국 도 자체 행보장부는 세부상 강화가 우선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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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국을 국립정상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러시아 지원 중단을 보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상까지 몇 달간 미리 작업을 진행해 구매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KB 뉴스 김경수입니다. KB 뉴스 김경수입니다. KB 뉴스 김경수입니다. 역주행을 하는 수령차가 나타나더니 마주오던 흰색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가 빠져 도로 위를 굴러다닙니다. KB 뉴스 김경수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어 현장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역주행을 계속하던 두 차량, 다른 차 두 개를 몇 달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은 모두 다섯 대를 들이받고 나서 이제 뒤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KM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급발진 주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을 빠르게 바로 들이받으니 우리터 화단을 무리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와 운전자가 닫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역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공기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KB 중앙의료원 택시 불쩍입니다. 제발은 이렇게 차량 불쩍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구강감을 지키십니다. 차량 불쩍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이런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예츠들은 존재했습니다. 김태호 부산입니다.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명이 다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물진 사고, 모두 60세 이상 운전자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가량 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도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독법 후 면허제 구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자격 유지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합격률은 95%를 넘어 노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폐달 조작 실수를 자동으로 감지해내는 단지 등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정선순위를 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급발진이 아니더라도 급발진을 후보할 수 있는 차량 승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지혜적인 정실도가 필요하다고 최근 10년 동안 국립과 공사연구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기상카페가 선거될 정도로 심각한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대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외기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불균형을 분석하면서 저출생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청년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 도시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도록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원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나고 자란 24살 송은윤 씨 대학 졸업이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공원할 수 있는 지역을 갖고 전혀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서울에서 수업을 위해 최근 20년 동안 불경, 유남권에 전한 청년 여성은 모두 18만 4천여 명 실제는 35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경남이나 오수산의 곳에는 여성의 일자리가 굉장히 심고하다는 것 대도 이상의 여성들이 기괄할 수 있는 화이트페이지, 한라인 입장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 지난해 전국 열흙기 9회 서울에서 34살 남겨 품질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20대만 보면 경북이 1세 1.34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했고 울산과 경남이 길을 이었습니다. 지방은 결혼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인물 구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간 지방 청년들 가정이 넉넉할 리 없습니다. 올해 결혼 1년 차인 강단은 백종 없이 부부 한국만 반역의 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높은 집값과 무릎 같았습니다. 실전에 상황이 좀 높지 않아서 계속해서 조금 미루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도 남고 싶죠. 너무 남고 싶긴 하지만 한국은행도 이미 국내 저출생에 동요한 원인으로 청년들의 수업권 쏠림을 지정했습니다. 수업권으로 청년층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 밀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만큼 경쟁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이루게 되고 수업권 집중이 따른 지방에 무너진 상대 불균형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수천명의 미신고 아동 존재가 드러나면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었죠. 일부는 부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의 출생사실을 알리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위기 임상수들의 병원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보호출산제가 보완이 있었습니다. 미혼보 등 위기 임상부가 정부 지원 아래 인명으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는 지자체가 하는데요. 열흘 뒤에 전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위기 임상부 상담과 지원을 통해 되도록이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하자는 방침인데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갈 길이 아직 멈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스페인혁 기자가 학생적 취재했습니다. 22살 A씨는 3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인턴 일을 하며 아이까지 챙기려니 눈 감싹할 사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설에서 낳은 아이 출산은 쉽지 않은 대전이었습니다. 소원 보고 신선증을 딱 뵙는데 아이가 나와서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출고할 것 같아요. 인간 전체의 도움으로 긴급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렵게 보았는 사람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따갑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시득한 문제 많은 한부모 가족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본일과 일반 가족 등본일의 격차가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낮은 덴마크의 6배가 넘칩니다. 이 때문에 위기인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해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선 단순 생태급여 같은 적독뿐 아니라 주거지나 인사비 등 실질적 도움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점이 나옵니다. 다음 주면 본격 시행되는 보호출산 때 각 지역별로 맞춤형 상상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인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웅 뉴스입니다. 강남과 동해, 정선 등 강웅 중남부 지역에 호우일구 철포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기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져 내륙과 산지 중남부 동해악에 50에서 100mm 마른 곳은 150mm 이차 도쿄 동해악에는 30에서 80mm의 기간을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 이차에 매우 가상비가 늘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단계했습니다. 2년 전 강릉에서는 할머니의 차량에 탄 집사성자가 승진을 자고 과감했습니다. 급발진 가능성을 높고 대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제도사가 급발진 2층 책임을 되도록 하는 법도 추진력이 있는데요. 유족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가의 법은 국민청원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체민들도 동창에 나섰습니다. 전면 보기가 당부도 합니다. 갑자기 질주하던 차량이 600m 넘게 달리자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손자 16살 도연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대조사가 차량 변압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도연입법 제정을 국회에 국민청원했습니다. 이런 유가족들의 호소문이 안걷기기 많이 찾는 음식점 곳곳에 붙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청원을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도 선뜻 동참했습니다. 음식점과 경유원 등 강릉기역 150호곳에 청원 안내분이 도착했습니다. 도심과 관광지를 운행하는 택시도 일렉은 아닙니다. 강릉택시의 70%가 넘는 약 1000대가 동참했습니다. 동참을 관련됐는데 그건 기계가 제어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 안가셨습니다. 청원 청산 법원은 이미 넘어섰지만 그 가족들은 청원 기한이 노는 18일까지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부시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10만 명 20만 명 가능한 많은 분들 동의를 해주셔야 흑은 인산 급발진 의심 사고 속에 공을 넘겨 받은 22대 국회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도록됩니다. KG 공연 공연 대막을 12월 앞 2020 8월 1일 강원도 소속 노년 최신 선수가 7개 종료로 모두 19명 출전합니다. 동의로는 강원도 시청 소속 성성 김우린들 수영 경영 4명 성석 시청 소속 김보은 박재영 등 여자 핸드볼 3명 다이빙 팽트 기계 탈조 레스킹 유독 각 한명 지대입니다. 또 강원도 최신 선수도 양궁과 탁구 골프 타격 유독 등 5개 종목 에서 6명 선수가 참가합니다. 선석시 구도심은 정주인구 강소중으로 인해 갈수록 신체되고 있습니다. 선석시가 구도심의 공공용지를 활용한 도시문관 대표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고 있어 관심을 들고 있습니다. 정상아 기사의 도도입니다. 박정시 시청에서 50편까지 지가지 64한 지구미터는 삼척 구도심으로 부르입니다. 금융과 의료 시장 등 각오가 편의점이 규칙한 곳이지만 두 가지의 외관 이전으로 특색한 공동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박정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기 가능이 필요하다고 하낙성 여부를 쫓아입시다. 구 도심에 있는 삼척 의료가 삼척 번호하면 삼척 분원으로 세 곳을 재개발한다는 겁니다. 공공군을 사용한 주소심 공강보고 도심에서 신용 전체 분원으로 조성 공공 시설 지점 등을 통해 구 도심의 연구 공간이 확보되면 도심형 주거 복합 구설과 주거 업무 우승 복합 구설 문화 재료 여가 복합 단지로 사업 방안이 제시하 각각 발급 도심 활성 수 빅 신행 방안 마련 개발까지도 크다고 보고 있느냐. 뭔가 몇 가지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느냐. 수능님만 해서도 고발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데가 많을 거라고 하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웃 신앙으로 인해서 집을 좀 가고 있을 수도 있다냐. 하지만 더 비로소의 상처로 볼이 만든 민간소정 위치가 쉽지 않느냐. 기존수를 이전하는 걱정에 상당한 기원이 걸릴 상황이야. 상처 복구심 활동할 계획은 2030년 이내로 이어질 중장기 계획이다. 따라서 학교시는 민인 선행위를 통해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시로서는 다음 달까지 상처부원 용기에 대한 인간소정액을 공부해 공공용기 활용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파진한다는 계획이다. KBS 뉴스 정수만입니다. 2018 상처부장 경계원리 기도 끝난 지 벌써 6년이 해났습니다. 당시 올림픽 시설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활용한다는 상처진이 있다던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국제 방송센터에 국가문원 고전관으로 탈환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 쇼핑업입니다. 국제 방송센터에 국제 방송센터에 국제 방송센터에 기적으로도 일부러 cion센터에 경영이라든지 법조, 관측,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다 보니까 경영 부분을 기록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에나 나옵니다. 과거 1차 조사에선 경제적, 정치적 인연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소위 공사비가 늘 많고 평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년에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모든 우체국과 적극적인 탑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평상홀립이 끝난 지 벌써 2년이 늦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유산화 사업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점입니다. KBS 뉴스 정지식입니다. 쌀을 대량 구매하는 것처럼 소동돼 소식 풀할 때 차에 짚고 살아가버린 양평이 경사라서 쌓였습니다. 오늘 곧 그랬다는 말에 기업 동료 중 대형마트로 넘어왔는데요. 쌀이 워낙 아파리다 보니 이런 자리에도 피해를 받습니다. 도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명주의 한 대형마트 마트 직원이 남성과 함께 쌀 구매를 토대로 실어다닙니다. 스무 구매 가까이를 수용사 트럼프에 싣습니다. 당원도 인제의 또 다른 마트 쌀 스무 구매를 싣더니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당원도와 경북 일대 마트를 돌며 쌀을 대량으로 사들인 남성 알고보니 타깃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다 구매 보내겠다며 마트는 수직품의 싣자를 가져가고 장롱하십니다. 업체에 랭더 워쩍 부과를 가져갔 후에 나중에 행사가 다 뜬 한 후에 결제를 타내준 성공이 느끼를 넘어갔거든요. 쌀을 타는 사람이 갈수록 들어 판매가 힘든 상황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쌀이 많이 필요하다는 큰 분이 나타나 계약서까지 쓰자고 하신 지역 운영소 대형마트로 깜빡 넘어갔습니다. 쌀 자체가 소기가 워낙 안되다 보니까 계속 재구매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다 저희도 계약서를 쓴 건 그렇게 성원을 병사를 부착한 타깃꾼은 30대 남성으로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이탄범에는 이어온 걸로 부착됐습니다. 이 남성의 외상특복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이곳 용역을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피해 금액은 1340만 원에 달합니다. 쌀 후대를 트럼프에 싣고 달아닫고 해서 식당이나 떡지가 15%가량 할인에 따라 석설로 바꿨습니다. 평소에 거래가 많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 쌀을 대량으로 구멍하면서 외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씨는 비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성을 살고 택배는 출소한 것으로 통해졌습니다. KBS는 보조입니다. 대강 탑골협회가 강릉으로 입장할 것으로 전판됩니다. 부동규 강릉시장은 오늘 강릉시청에서 열린 기사 대변에서 유승민 대강 탑골협회 정책과 탑골협회 강릉 이전에 대해 공감제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강 탑골협회도 강릉시 교동에 탑골 전용 경기관을 건설되면 척소시는 척소의료원 인수실 척소의룡으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척소 보강병원 인수실에 외래 진료사를 추가 투입하기를 했습니다. 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정책 환자 등 지역별 매호사에 대한 의문으로 위주판사의 경우 강릉아산 병원과 원수세블란스 기독병원 등으로 공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탑골협회가 강사성 폐기물 진화 역도시설 유치를 추진합니다. 새벽시는 오늘 새벽시청에서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이 특징하고 있는 지가연구시설 부지문고를 증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32년까지 사업비 5100여억 원을 들여 디아털그룹과 암제연소성 등 땅속환경을 연구하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설은 실제용 시설이 아닌 연구용 시설도 강사성 폐기물과 사용택 연구 등 단위되지 않습니다. 강릉 두 군대에서 생명차가 도로 밖으로 일찍해 차에 탄 초등학생 4, 3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간 입증 강릉시 주민지지 증명로 교사로에서 65살 김 모 씨의 생명차가 도로 밖으로 택해 에어컨 쓰레기 등을 들이받아 운전자 김 씨와 초등학생 5명 등 6명이 진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자고의 의미와 함께 김 씨가 학원생님 초등학생을 생명차의 탑승정원을 최사화해 세운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시 가건뉴스를 마칩니다. 식당의 고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력강화위원 10명 가운데 하나인 박주호 위원은 소셜미디어에 강도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부족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의 내부에 민낯을 드러내는 민감한 사실도 적나라하게 발표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위험성들은 달인의 어찌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비행을 강도했잖아요. 그걸 들어가려고. 그래 심한 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화낭이 커지자 축구협회는 정상의 일국이 왜곡됐다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폭포한 것은 비밀 유지 서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가 얼마나 강도 선임 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위원회가 미공개 회의를 하면 그때마다 감독 후보군이 어김없이 언론에 노출됐고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국내파와 해외파로 파벌이 갈려 싸움만 했습니다. 김재열 정혜성 위원장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진도 척추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가죽지 밖에 나오고 원이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이 있고 그래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법이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2000년 히딩크 감독 이후 상 국가대표 감독이 부족한 거로 축구협회가 이정도로 감독 선임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통체적인 실패, 축구협회 세부에 대한 책임론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명가와 부하를 폭우는 큰 점이 무려 8명의 코치를 이동시킨 데에 이어 외국인 차관 매팅원까지 전격 택배시켰는데요. 사실상 박진단 감독 빼고 전부 다 바꾸고 후반기를 출발했습니다. 우선 이병규 수석코치, 정민택 수석코치, 번호중과 이정재 코치 등 일본 핵심 코치 4명이 엔트리 말소드면서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정대현이 수석코치 겸 프로토코치, 타치관화 코치가 타격담담, 불펜코치의 방영식, 그리고 배터리 감방은 최상병 코치가 맡게 됩니다. 꼴지도 아니고 자색인데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구단은 분위기 최신성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외인 차자 매팅원도 전격 퇴출시켰는데요. 최대 결과 그동안 한국 무대에서 생적이 없었던 새로운 얼굴에 우파 외야수 강타자를 뽑았는데 그 주인공은 내일 발표를 예정입니다. 오늘 고턱 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테라자의 풍부가 타고 때, 포토에서 타자로 전향한 기용 중견수 단재역이 타고를 놓치는 바람에 야수 누룡물로 중계카네라까지 그리게 공을 쫓아간 해플링이 있었는데요. 테라자는 태문의 1호차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LG와 두산의 동구장, 잠세고장이 3년 뒤인 2027년부터 새로운 동구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동파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바로 옆 장실 주경기장이 대체 야구장으로 최종 결정됐는데, 이것과 관련한 팬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하부림 기자의 보름입니다. 서울 장실 야구장이 2013년 공고장으로 새로 투하합니다. 이에 따라 일기와 두산은 공사관 100개는 2027년부터 5년간, 장실 주경기장은 공고장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주경기장에 설치된 주포장과 부산 트랙은 양장 최종으로 갇힌 예정입니다. 특히 반용석 규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서울시는 당초 계획했던 1만 2천석에서 2천석 늘어난 기도로 위태됐습니다. 그래서 1만 8천석 이상으로 부장 건설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후레안 지지층과 최대한 3만석 이상까지 새 동구장 조건도 역시 공개됐습니다. 3만석 규모의 부총금처럼 지붕이 완전히 덮인 세세형으로 지어집니다. 또한 일본의 출신 공구장처럼 외화석과 호텔을 일치형으로 만들어 서울의 새로운 관광병소로 작성합니다. 대기와 두산 팬들은 신구장과 대체구장에 대해 전만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입니다. 다행히 또 옆에서 경기장에서 대체적으로 하다가 동구장이 생긴다는 자체는 정말 반가운 것입니다. 팬으로서는 하지만 후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공사기관 야구팬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꼭 늘어들 가능성 크고, 대체구장 공석 규모 역시 안전문대 등으로 인해 2만 8천석보다 늘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2만 3천석 규모의 잠실구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압도가 더욱 큰성을 줄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규모에도 사실 암터나 이런 것 때문에 티켓 구하기가 매우 힘든데 좌석 규모가 더 찌면 그런 상황이 매우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셨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또 야구계와 팬모드가 간절히 말았던 한국 특수의 기세식 공구장과 비용 등 현실적인 관계로 보상돼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힐베트 사무림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대중환경 제4장 대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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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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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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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30대, 드디어 우리에게도 결혼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3년 3월 결혼이면 아직 여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십자만 편리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원래 결혼식 날짜는 집단에 다 잡아줬어요. 요즘에 인기 많은 데는 너무 빨리 차니까 이때부터 예약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대기사나가 예약을 하는데 그게 한 1년정도 없잖아요. 아마 플래너가 진짜 좋고, 플래너가 이렇게 편해졌어. 계속해서 이 자리에 의하면 더 빨리 차니까 이때부터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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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증 인원수에 비해 좌석은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 대단십니다. 그렇다면, 이 짠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시작부터 머리 속이 복잡해진다. 우리만의 고민인 걸까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30 예민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가 더 좋게 좋은 하루에 생각대로 걱정돼요. 일상의 하루에 생각냄새는 필수인으로 할 수 있는들이 말이죠. 하지만 일상의 하루는 정말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난이도가 그리스에 생각해 주세요. 저는 항상 그리스에 생각해 주세요. 무조건 토요일 12시, 1시, 2시에 하려면 무조건 300명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 250명 밖에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를 했더니 무조건 그냥 300명의 식들은 다 나가는 거고 300명이 묻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요즘 리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는 예쁜 사진이나 영상은 많은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오바되는 경우도 많고 꼭 한기가 나면 식단에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 더 비싸고 이러니까 뭔가 정해본 것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뭔가 선택하기 위해서 옵션이 되게 많이 따라오고 예비 부부들 역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포춘로 결혼 비용 문제를 뽑았습니다. раб카데로는 Pinker 수업에 출연한 동물을 그리고 Boy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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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y 한 결혼정보 업체가 기운 남녀 1,000명을 대단으로 조사한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4백여만 원, 집값을 제외하고도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혼수가 2,600이고 신혼여행이 거의 800만 원, 예산일을 합쳐서 거의 1,200만 원 정도 들고요. 시즌에서 평균적으로는 566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합치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진짜 결혼식 관련한 준비에서는 거품이 너무 많이 되어있어서 돈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두고 모르게 자세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느낌? 가격 같은 것도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 문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친절하게 문의를 안 하면 저희한테 혹시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문의드려요. 나도 문의드리가 아니죠. 통은얀는 가격대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좀 나는 것도 현실인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저희가 의리라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경험 저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드레스에 받아냈습니다. 결혼 준비는 처음이라서 모든 게 낯선 경험인데요. 드레스를 입어만 보는데 돈을 내야 하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천남동의 한 드레스매 여자 동작 single Rothenberg 두czne 딜타는 피평 비가 출 Avni 전국 세계コ sól 는 앗 이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 함께 맞춰보시겠어요? 고객님의 스케치 보안이 만들어진 정도로 어깨에선 보편적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는 실제 드레스의 느낌을 다룰 수 없지만 그림을 통해서 그 느낌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가 열심히 그리긴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드레스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결혼 준비에 그림 실력이 필요할 수는 많습니다. 드레스도 어김없이 추가금이 안내됩니다. 드레스도 어김없이 추가금이 안내됩니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되어 메이크업을 묶은 결혼삼촌과 슈드네. 예비푸드는 결혼 비용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익숙하면 묶은 슈드네 추가금을 꼽습니다. 잘 몰랐는데 슈드네 이후에 또 추가금을 엄청 많이 받더라구요. 예를 들면 이모비, 헤포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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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포스네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 이게 왜 맛본이 많이 된다는 줄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슈드네머니를 만났을 때 아 그냥 돈도 말고 돌도 말고 그냥 남들 하는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잡아주신 금액이 수분에만 했을 때 한 뭐 도 300에서 500 사이에서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비용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 근데 신부님 뭐 촬영할 때는 헤어 변형 필수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헤어 변형먹어. 60만원씩 더 붓는거에요. 근데 그걸 또 안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또 사람 마음이 남들 다 하면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꼭 추가를 하게 되죠. 다영님이랑 사장님은 또 웨딩 강남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다영님이 워낙 폭풀어지게 말씀을 다하셔서 결제 안하고 오실 것처럼 말하셨을 때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박람회에 방문해서 결혼 계획을 한 번 하셔보려고 합니다.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 추진하다. 마지막! 외누상은 단일에 헤어 메이크업 기본 3시간으로 바르셔야 돼요. 8시 이전에 헤어 메이크업 가시려면 얼리 스타트라고 해서 추가도 부터 발견되시고요. 일곱지 스타트면 5만 5000원 여섯시면 10만원 추가금 추가되듯 기본 쓸데 가격 제외하고 100에서 12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오습니다. 이게 비용적인 내용들을 가방 가방 얘기해줬고 플래너를 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도 많으시는 게 아니고 플래너를 끼면 진행하셔야 금액단이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약간 현혹된다고 해야 될까? 일단 보면은 피고 할인해주고 피고 할인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에 가는데 플래너 공유의 생각보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결정을 바로 할 거고 지금 이 가격에 홀딩을 해놔야 늦어지더라도 언제든지 가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다음에 또 알아보러 가면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할까? 오늘도 너무 힘든데 그냥 이것도 웃긴 게 업체들로 무조건 한 명씩만 상담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업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 플래너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서 상담을 해주세요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같은 웨딩그레스 업체인데도 플래너들 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업체마다 다르고 또 박람회 가격이 또 다르고 플래너마다 또 부르는 가격이 다르고 그 이유는 어렵게 만난 한집 웨딩그래너가 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업계에 이야기를 해주는 대신 이름도 얼굴도 비공개를 구청했습니다 한집 웨딩업체는 한집 웨딩업체랑 집인가동은 업체들이 있어요 일단 지나갈까? 집인가동은 업체로요 그럼 저희는 다 마이틴 업체로요 그래서 우리한테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마이틴이 타임은 업체로 담아요 바람에 있는 업체랑 프리랜스 업체로 다 달라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상하라고요 심지어 같은 컨설팅 업체라도 웨딩플래너마다 고객에게 누구와는 스포비가 다릅니다 같은 업체,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웨딩플래너를 통하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기회입니다 슈파이드는 우선을 하고 쉬고 이 버티는 이제 전이 전이 정렴안 직렬으로 존아 손을 지기 추가금의 이유로 여기 있습니다. 추가금은 100만원 되세요. 처음부터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좀 비싼데 양심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는 비용을 150정도 낮춰서 재입고 진동을 하고 어차피 원하시는 추가금으로 메꿀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로 작작전전하는거 아니고 정말 진실이 따뜻한 마음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요. 진짜 나쁘지 않으면 뿌듯하거든요. 스타트업에 땡시하는게 강하게 느끼지마세요. 너무 높은 마음을 다시다보기도 하고 절대 못끊어 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광비걸이라는 채널을 추천하고 와있네요. 지난 3월 결혼한 유튜버 심정연씨. 본인 계정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은 웨딩업계의 팬풀을 발표해 많은 공감을 바랍니다. 웨딩업계에서는 계약금 절반이 엄청 만연한 일이더라고요. 계약금은 50%나 받고 절대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서비스에 이용하지 않고 심지어 기간은 훨씬 많이 남았는데도 몇 개월씩이나 남았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1만원짜리 소비가 있다면서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계약서거든요. 업계에 많은 계약금 환불 불가능한. 심정연씨도 고스란히 위약금을 낸 뒤 스튜디오 업체를 바꿨는데요. 각 빈 업체에서도 촬영에 2백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도 추가금 수십만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촬영 비용으로 100만원, 2백만원 큰 돈을 내놓고도 원권 비용을 44만원이라는 정말 큰 금액을 또 연구해서 원권 비용을 받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수정을 했을 때도 수정을 컨섬을 하는 것에 돈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환분도 심장 11만원 내도 2백만원 밖에 안되고 추가 수정하면 14만원씩 내야 된다. 모바일 상자당용을 따로 가져가겠냐고 하면 사실 그것도 역시 추가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는 촬영이 끝나고 받게 되더라고요. 사실 돈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받고 싶은 거를 선택인 것처럼 옵션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추가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추가금까지 내고 받은 결과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딱 변첩을 받았는데 바닥에 보통 흰색 바닥, 호리슨 바닥 같은 거 있으면 바닥에 볼록이 엄청 많잖아요. 신발장 같은 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지워져 있고 뒤에 이제 배경에 있는 금강 것들, 거미들 같은 것들도 하나도 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정말 사설업체는 한 장이나 7,000원이나 10,000원 정도만 해도 다 소장되는 부분인데 간장이나 참기름까지 올리면 밀스에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웨딩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6개월에 한 번씩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만 괴로우고 결혼식 영상을 찍어두는 한 스튜디오 업체가 2개월째 사령관을 주지 않고 환불로 해두지 않아 경찰이 수사해놨고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신혼 부부는 부산, 광주, 서울 등 전국의 400살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신혼 부부만 350살이 넘고 피해 금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추사됩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예시 준비된 서비스 피해 소재 신청만 6천 3백억 원이 오늘 상반기까지만 해도 381억 원입니다. 자유시장 동네에서는 소비자가 뭔가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가족을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가격이 상당을 하다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 결정 내리기 전에 미리 다 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깜깜으로 물건을 사려면 소비자가 가격이 적정한지 따서 보는 게 당연하지만 웨딩 시장만큼은 예외, 가격 비공개가 관여집니다. 실제로 소비자원 보사를 보면 국내 예식장 중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단 8% 그래서 이제 플랜업을 쓰지 않으면 진짜 대략적인 가격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플랜업에게만 자기들의 그 경적을 다 공개를 해두고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기 어렵다라는 여기는 플랜업을 하는 곳이라 이 가격에 해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이제 지경이니까 이 가격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복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 가격이 아닐 수가 있구나 약간 더 하라고 할 것...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영업을 정부도 귀엽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항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가격 정보를 공개해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결혼 서비스업에도 가격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나 이 대책 벌써 한 개가 보입니다. 중요하고 뭐냐 그 가격에 일단 미리 표시한 거 말고 막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가격 표시에 제시된 비용 말고 추가적인 비용은 총 가격은 몇 %를 넘을 수 없다니까 이렇게 부정하면 그 안에서 컨트롤이 될 것이다. 예비 부부들은 결혼 준비에 불합리한 비용들이 많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식을 포기하거나 다른 선택을 한기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문화가 조금 시바하다고 느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은 가족들과 가족 결혼이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 의견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둘이 결혼식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도 우리 둘만의 추억 쌓는 것도 의심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비교하는 문화가 조금 시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제 나이도 좀 남들보다 어리고 그래서 좀 최대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면서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도 막상 뭐 남들이 다 해요. 반지는 이정도로 다 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 저것도 다 하면 나도 해야 되나? 뭔가 남들과 다르게 뭔가 가려고 하면은 근데 조금 뭔가 좀 두렵고 뭔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봐 뭔가 그런 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정말 진짜 많아서 너무 놀랭시오. 너무 괜찮은데 진짜 너무 좋게요. 매일 좋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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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мног오먹을 수 있어요. 네. 5만원 5만원 330만원 정도 목가의 예물과 부르는게 값인 추가금 요즘 결혼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무려 2,30년 전 결혼식 흔경 축의금 문화에 대한 두판도 생각보다 오래됐는데요 청첩장을 남발해서 나쁜 인식을 가져오게 한 기막힌 사례들 주가객을 넘어서 마치 결혼 비용을 뽑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직장입구 부부에서 축의금을 얻어냈는 이런 것이 진정신원 부부의 당세를 회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들어서는 현대식이 10장 결혼이 늘면서 정부에선 호화 결혼식을 맡겠다며 관련 법률을 제정할 정부였습니다 기사 같은 걸 검색을 해보면 그걸 비판하는 기사는 한 50년부터 나옵니다 그 예전에는 원래 알던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공회에서 축제, 잔치기처럼 한다면 지인의 범위가 넓어지면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어떤 변화가 생겨있죠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폭에 좀 꾸미자 내가 만약에 오늘 조금 이상하다면 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런 과정에서 목욕이 되는 점 좀 이렇게 잘못된 상업화가 있는 것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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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50년간 43.2%까지 늘었는데 결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결혼 작은 부족을 꼽았습니다. 어쩌면 결혼식부터 이 작은 부족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가치가 굉장히 고장관련이지만 지금은 결혼을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어떤 사회적인 벽이 너무 많겠는데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최소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고민들을 해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집값이 비싸고 결혼을 못한다는 건가 보고 어른들이 젊을 때 뭐 다깝다게 살면 되지 뭐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살아보면 어? 점점 목을 안아야 돼요.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아는 것 같아요. 결혼식 초기에 결혼식 올릴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비용을 제대로 잘 결정을 못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겨울은 이후에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또한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겨울은 끊을 수 없는 일일까요? 경제적 여유가ps 12가지 녹화에서 가장 impresion뿐. 경제적 여유가 없나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나요? 경제적 여유가 없네요. 경제적 여유 바다다다니. 경제적 여유가 없서 형 vår. 아, 그래? ос진 않으신 따로 성력AB 재배 특별한 결혼식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 예식장 대신 시민을 위해 개방된 공간인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공원에서 열린 첫 번째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일식장도 그렇고 최상위 등급, 상위 등급, 중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얼마고 그거에 맞는 내 등급이 뭐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냥 충분히 예쁜 공간이 공짜인 게 많다고 생각해서 굳이 막 오로지 결혼식장을 위해 만들어낸 공간에 돈을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오목공간에서 했었는데 여기보다 예쁘는 것도 뭐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여기서 하자라고 또 말을 해줘서 양천구에 당황하시는 분들께 운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흥득한 하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박하지만 개성 있는 결혼식에 올렸습니다. 그니까 좀 결혼식이 사실 부모님 행사라는 말도 있고 신부가 주인공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가 방면목 대신에 여기 입구에 그 채버스 하나 더 따로 놓고 그 하객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그냥 물감 칠하게 해놨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자유도가 높으니까 뭐 여러 행사도 기획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좀 결혼식이 사실 뭐 부모님 행사라는 말도 있고 뭐 신부가 주인공이나 이런 말도 있는데 주말에 일하면서 결혼식장 가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방문하실 분들도 그냥 결혼식에 뭔가를 같이 합해서 만들었다는 결과를 좀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내년 8월 결혼을 앞둔 연상 연아 커플 한희 씨와 정우 씨 2년 전 태퍼스 커플로 만난 소희 씨와 박근혜 씨 네, 한 번 더 나왔네요. 이 두 예비 부부는 결혼을 하지만 결혼식은 하지 않는 로헤딩을 선택했습니다. 그 잠깐 한 분에 대해서 몇 개월 고생을 안 하는 이 시간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결혼식장을 축소한다고 하면 또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하신 분들을 조금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거든요. 이제 저 남자친구가 각종 많이 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얼마나 들고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벌어온 돈을 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위해서 뭐하고 딱 써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막막했고 뭐 결혼을 하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로헤딩이라는 다른 플랜이 있다. 그러면 이 둘이 플랜이 있으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더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에 보아났던 돈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이지 네,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택한 두 예비 부분들 혼인신고 날 결혼을 기념한 표정했습니다. . 결혼은 기경님이라고 봐도 저희 혼인신고라든지 아니면 같이 살게 된 날짜라든지 그거를 그 자를 또 우려하게 되지 않을까怎麼樣 한 팀이다라고 느꼈던 게 시계 사용했었을 때 목소리를 정말 저희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곳에 있을 예정이어서 오히려 좀 더 목적에 집중하실 수 있는 곳이 됐던 것 같아요. 정부도 공풍시설을 추가 개선해 예식공간으로 새롭게 제공합니다. 국립중앙건물관 등 국립시설 5곳과 국립공원 야외공단 등 총 48곳이 예비 신랑 신분을 맞이합니다. 이번 달부터 예약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 말까지 3개 이상의 공풍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선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식장 이런 것들도 많이 시작을 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거 예약하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엄청 예약도 빡세 뿐더러 또 그거를 예약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꼭 비용이라든지 10대라든지 또 따로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예식장 공공예식장 오픈 끝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런 추가적인 그런 부재 비용들이나 신경 써야 할 것들까지 조금 보완이 돼서 준비가 된다면 아무래도 결국은 저희가 고민하는 이유가 살기가 힘들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막막한 세상이 됐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도를 보장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이 좀 있다라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걸려서 죄송이 걸려서 결혼을 못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이 아무리 긍정적인 것이 있어도 다양한 고민거리가 많아져가지고 사회적이고 집값도 다 화이트이고 그게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결혼의 의미가 되게 복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다 좋은 거야. 축복, 신비 뭐 이런 거 뭐 새로운 세상에 열릴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을 존중은 아직 안 그게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부인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착각할 것이지. 정말 그런 착각이 그런 것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과거의 의미의 결혼의 어떤 가점으로 현대사회에서 결혼을 결혼율,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단 한 번도 소중한 시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단 한 번도 소중한 시간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의미의 prima 누군가에게는 의미의 69 그래서 결혼, 즉,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그 백랑산 대표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신랑 신부를 위해 이 결혼식장을 열었습니다. 이젠 고인이 된 아버지, 그 뒤를 잃은 백랑산 대표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다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가정을 꾸렸을 때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기생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중간까지 계속 노력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 가정을 절대 깨지 않고 정말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가정을 하고 그걸 잘 뺏기면서 가정이 더 단단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여전히 우리 분화를 이어가며 전통 훈래를 주관하는 진내 선생님은 이렇게 날아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모르시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키워드가 일단, 그는 외부이신지 그는 그녀의 모든 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관으로서의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시기에 새로 출발 전에 하게 되는 일식 같은 일을 할까. 있는 세상을 먹은 듯한 학교의 시대가 원래 주인공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시는 잠을 위해 그리기의 링크는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를 잘 펼쳐서는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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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이 학교의 학교의 학교가 부담자고, 이 학교의 학교의 학교에서의 학교의 학교가 바로 보셨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수천되어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한 자리에 정말 내 한눈에 담겨서 정말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인생을 되게 반출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모자란 제 모습을 잘 살아가면서 같이 안정감을 주는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맙고 우리 부모 잘 살아보죠. 사랑해. 앞으로 함께할 날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 우리 결혼해서 재밌게 살고 사랑해. 젊은 나이에 결혼이랑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우리의 신뢰가 붙어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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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 않고 어렵고 잘 간지려 좋겠다. 사랑해.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다. 동생의 동반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꼭 완벽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죠. 그러나 평균조차도 그쪽에 한번 더 부족해 본격적인 항공식을 갖출 필요를 하 desperately 하 farklı 이것은 지민을 지키고 싶 learned through the support of the program. 이 시각의 주장은 11,5mm을 분명히 향한 평균으로 하여 힘이 sickness주는 소린다. 그 외에는ú의 몸이 아랫다. 그리고 그은 어떤 개의 몸을 부를 하는 것은 없 Huayla이다. 이 시각의 주장은 취발이 차이가 쌓인 줄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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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약번은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법은 국회에서 재쇄결 절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김정세대 기자 강보를 합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정보로 이동된 지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제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법안 수준 기준 15건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선 제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지침과 책임 소재가 발표졌다며 야당이 일반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터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해병의 안타까운 수식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법안에 유연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전 특검법안의 상권 분리 원칙 위반 등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오히려 특검 위임 명시, 인명 갈증, 특검의 공소, 퀴즈 권한 등 위허한 소지가 있는 도움들이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 규명에 정부는 단체 호락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반드시 제 의견을 판다시켜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은 산핵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목표를 내려놓으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가졌습니다. 윤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로 특검 법은 국회에서 대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정 의원 4만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자정하면 재의결지는데 만약 법원이 출석할 경우 990석의 야권은 여당 소독위원 8명의 인간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정수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분이 청원구 관련해서 청문회를 2차례 열리게 보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재결됐습니다. 국내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식은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당이 소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7월 9일씩 운송위원회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통령 한의 조선을 발휘해달라는 주민청원에 따른 소문의 일정과 의미 채택을 둘러싸고 분방이 벌어졌고 재판에 단속만 변경되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어디갔어? 어디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당 퇴장 속에 야당 탈독으로 부결됐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술로 잡혔는데 이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김여사 어머니 최윤슬 씨 등이 주민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대통령은 이번 청문회는 위법이어서 무효이고 사실상 탄핵 예비결사함협에 극단했습니다. 참 위급하고 부조한 신호입니다. 하나는 국회법을 정천맥법으로 바꾸고 이 세명들도 마음 변화한다고 개정하십시오. 한핵 청원자가 국서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지정도 받습니다. 김여정 국한노동당 담화에도 한핵 청원 내용과 한강도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이해됩니다. 민주당이 노동당의 비중대임을 다행하는 것이거나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국회 초문회 주민으로 채택된 가운데 유지당은 불쌍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동은 전 기회위원장과 통화소수의 문자를 나눴셨다는데 공예인 자리에서 공예인 자리에서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신경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대공의 소명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찰의 초문회에 채택된 주민과 상보인은 모두 마흔 6명 해병대원 특성권 대출결과 함께 한핵 청원회를 둘러싼 여야 대신에 공부하고 격파할 것만입니다. KBS 뉴스 김민홍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첫 TV토론회에서 맞무셨습니다. 대상자로 문자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혼을 기상하시고 보도합니다. 첫 TV토론회는 징권 여사 문자 무신 논란으로 폭풍 달아올랐습니다. 나경은 인사전 후보된 한정 후보에 부족한 대응이라면 폭풍을 다했습니다. 공적사적을 떠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주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또 매우 정치적 판단이 익숙하지 않나요? 여사님께서 사과할 것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동료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후보님 입장이 매번 달라져요. 퀘지 않고 있어서 말을 바꾸면요. 구성명자 바로 때려보니까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냥 거짓말을 하신 거고 이런 각종의 연락에 뜨는 입장에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한 후보는 자신의 인척이 공천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짓음 구호와 털절을 벌였습니다. 한마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약속을 했을 때에 합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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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화 내용은 최 목사가 청탁의 증거라며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통화도금 파일은 없었습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이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도 청탁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립묘지 규모 행정관과 조 행정관이 남은 메신저 대화도 확보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담긴 최 목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조 행정관에게 전하며 여사님에게는 아직 말씀 안 드렸으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고 여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뜻도 전합니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면서 국립묘지 안장 민원을 직접 말했다는 건 분명히였다면서도 비서들이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감방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수입니다. 사업부 측입니다. 구청역 역쟁 사고 이후 급발치를 지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수원구와 부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두 운전자 모두 급발치를 지장하고 먼저 이원인 기자가 번호합니다. 역주행을 하는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마주오던 승객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감마저 도로 위를 굴러다닙니다. 왜 웃긴 것 때문에? 전날은 차를 대신 모델내들 하니깐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어 현장을 투입하려고 하지만 역주행을 계속하던 두 차량, 차량차 두 개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은 모두 다섯 대를 들이받고 나서 이제 뒤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보나 수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복잡했었죠. 도시가 쉽게 차가가서 많이 달리고 그런 데도 안 일해졌거든요.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사고라고 지장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급발진 주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부색 차량이 주차장을 빠르게 바로 들으더니 물이터 화단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역시 차량 급발진을 지장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명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희다. 이처럼 급발진을 지장하는 사고의 운전자는 모두 60세 이상이었는데요. 사고 원인을 떠나서 심의들 불안감 더 거리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뒤,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명이 숨진 시청역 영주행 사고와 2명이 다친 공립중앙의료원 택시 물진 사고 모두 60세 이상 운전자로 급발진을 지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가량 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도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야단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자격 유지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합격률은 95%를 넘어 90%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페달 도장 실수를 자정으로 방지해내는 당시는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우선순위를 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급발진이 아니더라도 급발진을 후보하시는 해당 신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지혜는 사실 뭘 필요하다고 최근 10년 동안 국립과 부사연구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선희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기사를 치워 승리한 20세 여성 DJ 안모씨가 1심에서 신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씨가 납득하게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서 고위본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를 날리던 오토바이를 잇따르던 국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기타으로 오토바이를 물던 50세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건 유명 클럽 DJ 안모씨 안씨는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아나던 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종 알코올 농도는 0.21% 변호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반려견을 안고 있던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호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5개월에 걸린 재판 끝에 일심법원은 안씨에게 징역 측면을 선호하고 안씨의 댄스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군은 1차 사고를 듣고 다시 운전해 해피 가능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법점이 중하다며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입사해 모두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차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 못하면서도 피해자 탓을 한 등 납품 어려워 점령을 한다며 과신범이지만 고위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장에서 안씨씨은 연예 분야에서 소재적 재능을 갖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비 설명을 했다고 선처를 요청해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중복입니다. 랭크업브리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감염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대기려와 손과 발 중간에 물질이 생기는 수업주역입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100일의 감염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0세 이상 늘었는데 5살부터 19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수족구병은 지난달 둘째 주 외뇌 환자 1명당 34명으로 지난해 한 달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6살 이하 유아가 전해에 90% 이상을 가지했습니다. 둘 다 감염자가 만진 물건이나 기마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대기해의 경우에는 콧물이나 기침으로 시작해서 발작동 기침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100일에는 백신이 개발될 만큼 예방접종이 필수인데요.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접종 비용이 무료이고요. 반면 백신도 없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 수족구병은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볼바른 성기침 그리고 승리해준 기기 장난감이나 집기의 청결유지 같은 각별한 기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기침 한 남성이 닭고기 요리 앞에 두고 직접 먹는 단면을 방송하는 이른바 먹방을 시작합니다. 필리틴 남부 닌다나오폰 에사는 38달에 동주의 아파트 시 이 영상으로 올린 다음 날 갑자기 숨졌습니다. 주 14 이 영상으로 이 영상으로 SNS 파도 수만 47만 명의 유명 일이었습니다. 이 렉틴 에사는 신장 마디 가 사망 이라고 전진 에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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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한 번에는 역시 심장바지로 구성됩니다. 먹방이라는 용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말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가 확산한 걸로 보이지만 지나친 먹방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현지 메시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정일성입니다. 미국하는 여객지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가 미국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3월에 이어 4개월 말인데요. 이번에도 보잉 여객지였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검은 물체가 맹렬한 속도로 뛰어오르며 8km를 실수합니다. 현지시각 8일 미국 LA 공항에 떨어진 여객지 바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행하는 고위 77200기종의 여객지에서 이륙할 때에 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하던 여객지에 박비가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도 항공사는 유나이티드 항공이었고 여객지는 보잉 비용이었습니다. 떨어진 바퀴 위치도 왼쪽 뒷바퀴로 똑같습니다. 여객지는 이렇게 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로 목격지인 벤거 공항에 참여됐습니다. 상속직선 승객들은 혹시 모를 충격에 가수를 부려야겠습니다. 다행히 174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 중에 갇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일사람 안전사고가 난 고위기 한소 마스크 문제로 추가 조사 지식까지 받은 날 일어났습니다. KBS 기훈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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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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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내가 숨을 못 잤는데, 단숨에 피로가 풀리는 아이러니. 너 때문에 못 살다가, 너 때문에 사는 아이러니. 엄마, 아빠 보다 더 엄마, 아빠 같은.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아, 이러니, 아이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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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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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꽃인 풍경을 가리며 차지하는 런닝 전도사 안정디션 와 예쁘다 와 아들 났다 안녕하세요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걸음을 멈추기 않는 보다는 상품 섬에 있는 호수 간다하던 도담, 도우리 세 개가 솟아있어 상봉이다. 도담 상봉과 함께 단양탈동의 이름으로는 성문가재. 발길 담고 시선 넘는 곳마다 가슴 뒤도 아름답다. 여행을 정신을 젊어버리게 하는 셈이다 라는 안드레셈의 말이 있죠. 저도 요즘 너무나 행복한 일상이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오롯이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일상들은 그리웠는데요. 여행을 통해서 젊은 에너지와 활력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뛰어보고 싶은데요. 저랑 같이 조금 더 달려보실래요? 모든 것이 반겨오는 꽃처럼 나의 영웅이래요. 단양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망대에 올라선 기대가 더 커진다. 아, 아름다운 이곳. 신선이 다스린다는 도장, 저는 단양에 왔습니다. 세계유양선생은 단양에 뛰어난 정치 덕분에 자진해서 단양 분수를 구입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남양강과 함께 그를 내려주셨던 곳이 바로 온유월의 소백산입니다. 지금 소백산의 정산은 푸른 인산과 함께 염분홍의 철수기에 술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정말 설레지 않으신가요? 저도 오늘 달려가서 그 풍경을 깜고 싶어요. 동료들이 염분홍을 부른다. 그대가 한국판, 중국과 영국을 가려져 솟았던 소백산은 코믹구가 있었다. 그 섬쪽자락에 흐르는 천둥 계곡으로 들어섰다. 이 주말에는 행리지에서 소백산을 두고, 신비로 보는 얼굴 볼 자리가 많고, 그 가슴과 기이한 놀이의 묘하고 아늑한 보상은 금감사 바로 일어낸다. 그 품암은 계절이 피어낸 풍경으로 풍요로롭다. 와, 계절이 엄청 길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이곳은 천둥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소백산이 워낙 큰 사이자 보니 물 양이 많아서 강웅이 되기도 절대 마르는 법이 없는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수소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려있어요. 그리고 북방산 계곡이 같이 멸종에게 처한 수소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고마운 식수와 제주기도 합니다. 이 계곡물이 흘러들어 이룬 마을의 생물은 가다 막힘이 없다는 뜻으로 예부터 장유수라 된단 말이다. 산이 깊어서 그런지 공기가 정말 차요. 그렇죠. 여기 출발선이 새발 400에서 조금 더 되거든요. 저 아래쪽 하면 주원도 다르고 공기 짓도 굉장히 다르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합시다.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합시다. 수리한 치사 인하 물질 반입을 준비합니다. 천둥 탐방 안내소를 주의하며 위로 목도 올랐습니다. 지금 계절이 선행력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소맥당은 언제가 사람이 제일 많나요? 요즘 같이 벅차에 처음 쭉 피는 예정인데요. 한 개월에 눈이 왔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오세요. 자계절은 저마다의 매력으로 밝기를 이끄는 소맥산. 햇살이 따가워지는 온원에 푸른 속 그늘을 따라 거는 계곡 산행만큼 좋은 것도 없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두 개월이요. 아, 계속 예쁘네요. 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예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못 잡고, 잘 못 잡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자. 알정일 씨는 트레일러너이자 러닝 전도사도 활발한 발동을 해왔다. 어, 마라톤 프로포스는 여러분도 완전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인정하시네요. 안 힘들어요. 어, 사실 42.1km를 뛸 때면은 42번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100km를 뛸 때는 100번 포기하고 싶기도 하는데요. 그 완전했을 때 타타르시스와 러너스 할이라고도 하죠. 그게 마치 중독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뛰지 않나 싶어요. 8년 전부터 자연과 호흡하며 달리는 배력에 빠진 안정일 씨였다. 대한민국 최연소로 세계 6대 마라토를 완주한 그는 달리기의 즐거움과 건너란 삶을 널리하려 한다. 최근엔 아이와 함께 다니는 새로운 꿈을 꾸고했다. 저는 마라톤 프로포스 12번, 또 250km의 몽골 고길 사망을 완주하고, 트레일러닝 100마일, 논스톱으로 달려낼 정도로 달리기를 정말 사랑하고, 또 달리기 전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2개월 전에 정말 예쁜 딸아이를 출전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와서 보니, 저의 놀랐던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픕니다. 이렇게 햇살도 저만을 위한 조명을 만들어주고, 패더리들도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고, 이렇게 시원한 개포물도 저를 위한 음악소리를 빌려기가 내일 달려, 그동안에 힘들었던 기억이 다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나무 키우면서 일상에 많은 변화를 찾아왔다. 그것은 큰 행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의 이 숨결이 나리고 왔다. 벚꽃에 많은 폭포들이 있어요. 벚꽃에 많이 찾아온 풍선. 잠쿠한 울림이, 우뭉에 있는 마음을 펴주는 것만 다 아니다. 스타베스탄는 벅주삼에서 시작된 북두그란의 산철기가 남쪽으로 쭉 뻗어내려오다가, 세대탄을 지나면서, 서 남쪽으로 반향을 바꿔서, 지금의 충북 반향과 전국 영주지역의 전역은 커다란 상입니다. 국립공원 중에서도 지리산, 서랍산, 고대산 다음으로 커다란 면적을 가진 상입니다. 와, 그러면 네 번째로 큰 상이네요. 그렇죠. 소백산의 갯은 키다, 높다, 거울요카드를 뜻하는 옛말에서 노사했다. 백산들 중에서도 작은 백두산이라 하며 소백산이 된다고 한다. 비로봄 우산을 실행했다. 어, 거리가 조금 있네. 비로봄으로 오는 탐방노즉에서 꽤 기가니 천둥을 걷고 왔어요. 하지만 길이 가파르지 않고 뉴스가 비교적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겠다. 나무들이 참 좋다. 이거 엄청 쏟아있네. 나무 한 번 안아볼까? 아, 달콤해. 오랜만에 입상을 떠나 그리웠던 자연의 불야.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오랜 날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정우씨, 미국에 너무 힘들었죠? 네,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거예요. 나도 그럴 거거든. 나한테 애기 하루 종일 입히고 먹이고 예방 복종도 시켜야 되고 어디 아프지 않나. 뭐가 들려, 애한테 더 가르쳐야 돼. 너무 힘들었을 게 많아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공부를 계속 계속 해야 되고 요즘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이야기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남편은 또 일하느라고 소상도 늦고 본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저는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뜻대로 못했을 때 속상하고 아쉬운 게 저에 대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힘들 거라고. 지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차를 처음 부를 때 트레일러로서 새로운 모습을 꾸렸을 때 그렇게 길을 찾아갑니다. 다름을 만들어 cang는 것입니다. 직장, 이 자연들이 정부를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윤희였음, 정부를 안에서 길을 찾아갑니다. 아마 창조 어깨가 그럼 나은 10-10 cadg 가스 트레일러로서 고갓이 살아나는 자자 와 정말 작은 노래까지 다 그랬네요 그쵸 감성은 감성으로 저는 혼자 하는 산행이나 성격으로 판매라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이 듣는 소리, 풀벌레 소리나 새들이 지저끼는 소리, 낙엽 받는 소리, 또 꼬드든 눈 맞는 소리, 이런 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하잖아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 옮기는 소리, 또 상전의 음악 소리처럼. 이렇게 자연에 나오면 나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이프레쉬도 되고 난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최근 개화 사업이 좋지 않았던 소백산 철주는 이번 5월에 내린 요노동 매년 가진 겁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많은 생명들은 그 다음에 그런 소매를 다 끊어버린다. 우와, 해설사님! 나무가 우와, 양녀프로 어마어마한데요? 다른 나무들이 살만큼 살고 죽을 한 100년 정도 지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중옥은 그때까지 천천히 야근야근 성장하다가 6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더 단단해 보여요. 조직이 그렇게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공포함이 굉장히 강해서 죽은 바울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평균 수령 350년. 그 세월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여 리투로 굳건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 후 능선 탈취로 올라섰다. 우와. 한번 뛰어볼까? 맛있게имо 2시간 후 뒤흔를 наблю다. 콘서트 에라틴 때에 구원과 크라미에서 소청한 지 3시간은 지 3시간 후에 벽이 Medicaid과 보호 Ö$%$$%$%$%$$%$$%$%$%$%$%$$%$$$%$%$%$%$%$%$$%$%$$$%$$%$% $%$$ 그 능선에서 가장 높이 솟은 비로고, 비로는 몸과 지혜의 빛이 두루 빛진다니다. 그곳으로 오른 길을 누리는 이 풍경이 바로 나를 깨울 진리의 빛 아닌가. 맥두대간은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맥두대간의 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해야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전체 생태계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아주 중요한 곳이죠. 맥두대간은 야생동신물의 벼룡과 한반도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생태계입니다. 우리나라 사역의 꼬리이자 어머니의 생태계가 건강한 순비를 위해 아이가 튼튼한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와, 나는 올라가는 길이 낫다. 와, 진짜 천천히 길이 왔네, 맞아. 와, 저 노래가 너무 많아. 아,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아, 다 왔다. 아, 비루공 정상 다 왔다. 마침내 속에서의 제목은 비루공 정상에 선다. 와, 지금 평일인데요. 역시 명사는 명사지네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인생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딱 하나뿐인 피니쉬 라임을 향해서 아직 4kg 정도가 남았으니까 갈 길이 멉니다. 얼른 또 대촉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비루공에서 연하공으로 이어지는 길은 하늘과 나라 안에 두고 게으르게 흘러간다. 그 아름다움이 신선이 사는 풍경 같다. 비루공에서 연하공으로 이어지는 길은 하늘과 나라 안에 두고 게으르게 흘러간다. 비루공에서 연하공으로 이어지는 길은 하늘과 나라 안에 두고 게으러 간다. 하여 일부터 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산은 신경스럽게 전혀간다. 우선 백살에 오를수록 힘이 쏟는 이 Buddh으로 그 때문이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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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의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네 수수도에 속이gin 에너지를 듭불받아서 이제 집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도 열심히 보고 정원씨 하시는 분들도 또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내가 몸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너무 힘들다. 이름처럼 어려움을 잦대로 앉아있는 여가공에 다가섰다. 아, 더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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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 왔다. 우와. 시청자 여러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30분 이상 쉬지 않고 꾸준히 걸으실 수 있는 기쁜 체력이 생기신다면 그때 달리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1시간 달리기, 쉽지로 달리기와 같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우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5분 달리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달려보실래요? 꿈은 이 순간부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꾸누나 한다. 고맙습니다. Main Tank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피 시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산소와 전기를 반드시 찾아가고 대피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유세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한다. 산타세 경보 발령 시에는 살인 주변 야외 활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살인되어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우선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 산타세 발생 상황을 확인했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수도 1대1이나 119 또는 탈리맥호 고소대로 고소 요청합니다. 산타세 발생 시 지켜야 하는 5가지 안전 증식, 철저한 특위와 실장 후에 피해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산타세 발생 시 지켜야 하는 다섯가지 안전 증식, 철저한 기기와 실장 후에 피해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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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화면은 수도권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전남과 영남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50분부터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서 많은 지역에 호우특보가 있는 반응입니다. 빗금쳐져 있는 곳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고요. 지금 이렇게 짙은 파란색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비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밤사이에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지역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라서 당장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시는 상황인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그리고 강원과 남부지역은 아침까지는 도점을 해야 되는데 4월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내렸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7일부터 오늘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북 상주는 290mm로 다암파, 충북 옥수산에는 270mm, 280mm로 다암판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경북 안동과 상주는 이내 그제 하루 동안 내린 비가 7월 1강수량으로는 관측일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구 역시 어제 하루 내린 비가 190mm를 넘으면서 역대 2위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삭대 첩보로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과 경북, 그리고 지금 일부 남부지방 밑에도 산삭대 주의보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북 서부주와 예천에는 산삭대 경보가, 그리고 충남 아산과 경북 청도, 그리고 경남 산청에도 산삭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래 지역을 포함한 43대 시기구에는 산삭대 주의보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래 산삭대 특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들께서는 경사지나 한아래 점검을 피하시고 재난문자에 계속해서 지인이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김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하지 못했던 충남과 개전 상황 발담하라고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가 호흡적 고감 확대가 됐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충남 고령 많은 비가 커가지고 있고 예산의 상표편에는 홍수지 내기고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배전에 소정화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두 기자. 배전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배전 박천전에 나와있습니다. 배전은 저녁부터 조금씩 내리던 노출위가 제법 붉어져서 이제는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내린 많은 비로 제주를 보이는 박천 수위도 꽤 크게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충남 평양과 고령도 서천 홍선에 내려졌던 홍경보가 어젯밤 10시 50분을 기해 선안과 공주, 아산 등 충남 8개 시군으로 확대됐고요. 충남 논산과 금산, 대전과 세송에도 잠시 전 자정을 기해서 호흡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부터 많은 비가 내린 충청권은 밤사이가 가장 큰 곱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고령이는 이미 시간당 50.5mm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전 세송은 오늘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대첨 때문에 수위도 급증해 수사원 공사는 어제 오후부터 소문을 열어 수강 700톤씩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남 예산 합격천에는 호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과 충남 편안 공주 고령 등 14개 시군에는 한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주반이 약해진 만큼 한사태와 낙서, 소사 유출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입했습니다. 대전 유성과 충남 예산 합격천에서 KBS 뉴스 보장합니다. 시청자 센터에서 호우 상황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기구의 비가 보입니다. 내륙으로 들어와서 현재 충청을 형식으로 강한 비가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낙부와 전국 지역에도 볼빛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지역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들 더욱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40에서 50mm 정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충남 고려우지에 가서 시간당 40mm의 부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볼 하나입니다. 충남 지역과 전북 군산시의 호우 경보가 바로 불고 서울과 인천, 여기가 충청과 영남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강수 예산 쪽입니다. 오늘 밤사이 계속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사이 계속해서 남부와 공원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의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만년이 비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예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워드리겠습니다. 산소속 특보 또한 내려도 있습니다. 경국 성주와 예수님의 산산대 경계가 그 밖에 내리고 곳곳에는 산산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사태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박지 상원 이어지는 새벽 20분 후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의 도구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기여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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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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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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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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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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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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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